저소득층이 일을 하면서 3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2배가 넘는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어엿한 청소업체 사장이 된 경우도 있는데 내일부터 전국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됩니다.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10년 전 싱글맘이 된 김금숙 씨는 틈만 나면 종이콧 만들기 같은 부업을 합니다. 벌이가 30만 원 남짓할 때부터 일을 악물고 매달 1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. 김 씨는 많게는 3가지 부업을 하며 정부가 생계 의료비를 대주는 지원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 무엇보다 기쁜 건 3년 동안 꼬박 저축하자 국가에서 저금 액수의 2배가 넘는 목돈을 지원해준 겁니다. 50대 이숙자 씨는 자활 근로일을 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부었습니다. 3년을 꼬박 채우자 이 씨 손에는 1,300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겼습니다. 이 씨는 그간 고생한 경험을 살려 작은 청소업체의 사장님이 됐습니다. 저희 자녀들은 대단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우리 엄마 대단해요. 그렇거든요. 7년 전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지난해 말까지 1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. 희망키움 통장 참가자 10명 가운데 6명 넘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났습니다. 3만 1천 가구를 선발하는 올해는 내일부터 신규 지원을 받습니다. SBS 유덕입니다.